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경호 tv 이번 시간에는 마크 트웨인의 동화 에롯 밀 샌 조지 벤턴 part 2 총 6부분 중에서 오늘 두 번째 부분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By and by the boys were big enough to work By and by 곧 잠시 후 그 소년들은 were big enough 충분히 자랐다 뭐 할 만큼 일을 할 만큼 so they were apprenticed to a trade 그들은 were apprenticed는 견섭공이 되다 견섭공으로 들어가다는 말 to a trade 어떤 일자리에 견섭공으로 들어갔다 견섭을 했다 에드워드는 자발적으로 갔다 견섭공이 되러 자발적으로 갔다 조지 워스프 콕스 앤 브라이브 조지는 콕스는 구슬러서 몸을 시키다 브라이브는 뇌물을 주다 에드워드는 자기 발로 갔는데 조지는 자기 발로 간 게 아니고 억지로 갔다는 말 막 구슬러고 또 막 돈도 줘서 이렇게 야 제발 좀 가라 저기 견섭공하러 가라 이렇게 에드워드는 일했다 열심히 여기 하드는 부사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and cease to be an expense to the good branch 그리고는 cease는 중단하다 거치다 이런 말 to be an expense 비용이 되기를 중단하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부모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 to the good branch 이 착한 브랜치 부부입니다 브랜치 부부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았다 자기 돈으로 이제 먹고 살만 했다 they praised him 그들은 즉 그 부부는 그를 칭찬했다 so did his master 그의 주인도 그 견섭공 주인도 그렇게 칭찬했다 but George ran away 그러나 조지는 막 구워 삶아서 겨우 보냈더니만은 도망갔습니다 ran away and he caused Mr. Brent both money and trouble taunt him up and get him back 자 이 cost는 3대 면과 똑같습니다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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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비용이 얼마 들다 어떤 대가를 치르다 브랜트 씨에게 여기는 Mr. Brent입니다 브랜트 씨 남자 혼자입니다 그 아버지 양아버지 브랜트 씨에게 뭐가 들어갔느냐 money 돈도 들어가고 또 trouble 고생도 했다는 말 뭐 하는데 자 여기 이선 가주어 여기 투이야 진지어 입니다 don't him up hunt up 헌 업은 그를 찾아내답니다 뭐 사냥하다는 말을 해서 나오는데 그를 바짝 뭐 굉장히 찾기 힘들었다는 말 헌 팀 업 그를 바짝 쫓아가서 그를 찾아서 get him back 그를 이 일자리에 다시 그 데려오는데 찾아서 도로 데려오는데 buy and buy he didn't weigh again 곧 그는 도망갔습니다 또 more money and more trouble 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막 찾아서 이렇게 막 다녀야 되니까 또 더 많은 고생을 했다 he ran away a third time 그는 세 번째 또 도망갔습니다 and stole a few things to carry with him 자 이번에는요 훔쳤습니다 a few things 몇 가지 물건을 훔쳐 갔습니다 to carry with him 이거는 이제 갖고 튀다는 말입니다 carry with him은 그걸 가지고 자기와 함께 이 말은 그걸 가지고 자기 몸에 지닌 채 튀었다는 말 가지고 튀었다 몇 가지를 훔쳐서 그 주인 물건을 훔쳐서 튀었습니다 trouble and expense for miss Brent once more 고생 또 비용 그 돈이죠 고생도 하고 돈도 들고 for miss Brent Brent 씨에게 또 한 번 once more and besides he 말고도 besides in addition it was with the greatest difficulty that he succeeded in persuading the master to let the youth go unprosicuted for the theft 이거는 강조 구문입니다 강조 구문이죠 여기 대시 나오죠 뭐뭐한 것은 이렇게 하고서야였다 이런 말인데 일단 직역을 해드리죠 그가 성공했다 이렇게 성공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with greatest difficulty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가장 어려웠다 이것이 뭐하는데 성공하는데 뭐하는데 성공 persuading the master 자 그 주인을 설득하는데 뭐하라고 to let let go unpunished 자 이 go unproscute 이 prosecute 하면 소추하다 뭐 기소하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처벌받지 다른 말하면 go unpunished 입니다 unpunished 처벌받지 않고 지나가다 눈 감아주다 하는 말인데 이 젊은이 즉 조지죠 조지 악동 농땡인 이 조지를 이 포드 세프트는 이 절도 사건에 대하여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도록 let 그렇게 해달라고 주인을 설득하는데 성공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성공했다는 말 다음 페이지 에드워드 worked steadily alone and in time became a full partner in his master's business 에드워드는 worked steadily alone 하면 착실하게 일해 가답니다 쭉쭉 이제 alone 계속 가다 이런 말이고 착실하게 일해 갔다 and in time, in time은 이제 머지않아 시간이 되자 이제 became a full partner 이제 partner는 동업자를 말하고 full partner는 정식 동업자입니다 in his master's business 자기 주인의 사업에 정식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주인과 동등한 입장이 되었다는 말 조지 did not improve 조지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맨날 거무양 겉골이었습니다 He kept the loving hearts of his aged benefactors full of trouble and their hands full of inventive activities to protect him from ruin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5형식 문장입니다 5형식 문장 5형식 문장 이 캡터가 주어이고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목적 보호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목적어이고 이게 목적 보호인데 He kept가 공통으로 흘리는 상황입니다 그는 뭘 계속했다 The loving hearts of his aged benefactor aged 하면 연로하신 나이 많은 benefactor는 언인입니다 언인을 베푸는 사람 즉 자기의 양부모를 말합니다 양부모의 그런 사랑하는 그 마음 즉 양부모의 마음을 근심으로 가득 차게 했다 이 캡터는 계속 그렇게 했다는 말 그리고 그들의 손을 마음은 그렇게 근심으로 가득 차게 하고 손은 뭘로 가득 차게 했습니까 inventive activities 이것은 이제 창의적인 활동 즉 머리를 짠해야 하는 활동들입니다 뭐 하기 위한 To protect him from ruin 그를 ruin 하면 이제 파멸 타락이죠 파멸 타락 타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부모들이 온갖 행동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얘가 혹시나 타락할까봐 온갖 일을 다 했다는 손은 손도 바쁘고 마음은 고생으로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고 손은 항상 바쁘고 이렇게 He kept 그가 그렇게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게 했다는 말 자 반면에 Edward as a boy had interest himself in Sunday school debating societies penny missionary affairs anti tobacco organizations anti-profanity associations and all such things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소년 시절에 한 일입니다 as a boy 소년 시절에 이런 말 소년 시절에 interest oneself in 어디에 흥미를 갖다 관심을 갖다는 말 그는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Sunday school 주일학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주일학교에 다니는 걸 말합니다 주일학교에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걸 말합니다 착실하게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말 debating societies 는 토론 모임입니다 토론 모임 토론회도 많이 참석하고 또 penny missionary affairs 는 이거는 이제 선교 모음 운동인데 팬이니까 이건 뭐 아주 그러니까 애들이 뭐 코 흘리게 코 묻은 동전 모으기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 모아서 선교 활동에서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요런 요런 그 선교 모음 활동 요런 데 요런 어페어스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에 또 관심이 있었고 anti tobacco organizations 이건 금연 단체입니다 금연 단체 이런데도 상당히 그 관심을 가졌고 anti profanity profanity는 신성을 더럽힘 뭐 불경 모독 그러니까 어떤 뭐 뭐랄까요 불경을 막는 그런 어떤 그 모임 불경스러운 그런 그런 말을 뭐 이제 말 뭐랄까요 이건 뭐 우리말 하면 뭐 바른 마음 가지기 뭐 회 이런거 뭐 새마을운동 이런거 하여튼 뭐 정신적인 어떤 그런 운동입니다 좀 착한 마음 갖기 운동 그런 회 이런거 and all such things 뭐 기타 그런 모든 일에 이렇게 좋은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말 as a man 자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as a boy 어릴때는 요런걸 했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he was a quiet but steady and reliable helper in the church 여기까지 계속 뒤에 이어집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는 그는 quiet는 아주 조용 그러니까 말이 별로 없습니다 떠들썩하게 하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조용하지만 그러나 아주 이 steady 꾸준하고 reliable 믿을만한 신뢰할만한 그런 helper 조력자였다는 말 in the church 교회에서 또 the temperance society temperance는 이것은 이제 검주입니다 술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검주회 단주회 이런거죠 검주운동 단체미 되는 데 에서 어떤 도우미 역할을 했고 and in all movements looking to the eating and uplifting of men 사람들을 돕고 uplifting 고양시키는 대로 look to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신경을 쓰는 그런 모든 운동 모든 운동에서 믿을만한 헬퍼 조력자가 되었다는 말 this excited no remark attraction no attention for it was his natural vent 그런데 이런 활동이 excite 하면 뭐 흥분식이다 자아내다 불러일으켰다는 말 no remark remark 어떤 주목 어떠한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attraction no attention 어떠한 주의도 끌지 못했습니다 왜냐 for 왜냐 it was his natural vent 그것이 거의 천부적인 벤트는 어떤 성향 소질입니다 천성이죠 천성 천부적인 기질 거의 천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뭐 뜨들썩하게 이렇게 뭐 남 보란 듯이 하는게 아니고 아주 조용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또 관심을 많이 또 받는 사람이 있죠 뜨들썩하게 뭐 하나 좋은 일을 하면 뭐 아 내가 이 했다 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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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일로 오셔 내가 좋은 일을 했으면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은 이런 반면에 얘는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조용하게 이렇게 그것이 그야말로 천부적인 자기 천성이었다 이게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천성이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이죠 자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finally the old people died 마침내 자 이 노 부부가 이 양 부모들이 죽었다 The will testify the loving pride in Edward and laugh the little proud to George 여기까지 자 여기 will은 유언장입니다 유언 testify는 뭐 법정에서 정언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자 이 유언장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 The loving pride in Edward 그들의 사랑하는 자부심 에드워드에 대한 자부심 즉 뭡니까 아 우리는 에드워드가 참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에드워드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거기 적어 놓았고 또 left the little proud to George 또 유언장이 뭐가 있었냐 그들의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조지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는 말로만 하고 여기는 재산을 남겼습니다 조지에게는 왜냐 왜 이렇게 했냐 Because he needed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드워드는 워낙 착실하고 해서 이미 뭐 자기 앗까름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돈이 필요 없는데 조지는 맨날 사고만 치고 농땡이니까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이 유산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것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위어리즈 반면에 위어리즈는 반면에입니다 반면에 owing to a bountiful providence bountiful은 풍부한 인정 많은 providence은 뭐 신의 섭리 이런 말입니다 자 풍부한 인정 많으신 하나님의 섭리 덕택에 여기 owing to는 덕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에드워드는 굉장히 착실했죠 착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느님의 은혜 덕택에 such is not the case with edward 그런 것이 에드워드에게는 the case는 사실인 이런 말입니다 true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이 에드워드에게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말은 결국은 에드워드는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에드워드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The prompt was left to George conditionally 이 재산은 조지에게 남겨졌는데 유언장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conditionally 조건부로 즉 무슨 조건 OO 즉 주인이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매각을 하는 말인데 그 지분을 사란 말이죠 buy out은 어떤 특정 지분을 몽땅 매입하답니다 매입해야 한다 else 그렇지 않으면 it must go to a benevolent organization called the prisoners friend society benevolent organization 자선단체를 말합니다 뭐 charities 이런 말 prisoners friend society 뭐 이제 재소자 친구 뭐 친후에 이런 말이 결국 뭡니까 재소자를 돕는 그런 모임입니다 재소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모임 이라 불리는 이 자선단체 그 돈이 갈 것이다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돈을 이제 그냥 주면 분명히 그냥 금방 탕진을 해볼 테니까 에드워드 그 회사에 지분을 사란 말이죠 그 동업자 지분을 사고 그러면 이제 에드워드가 그걸 이제 그 회사를 관리를 하니까 어 돈이 이제 쉽게 없어지지 않겠죠 에드워드가 이렇게 잘 그 간수를 할 테니까 만약에 그걸 안 사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이것은 자선단체로 가도록 유언장에 적어 놓았습니다 예 아니면 뭐 그냥 바로 탕진을 해볼 테니까 차라리 자선단체로 보내버리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꼭 사란 말이죠 The old people left the letter 이 노 부부는 편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In which 그 편지에서 They beg their dear son 에드워드 To take their place And help and shield him as they had done 그 편지에서 그들은 아주 그냥 간청을 백하면 이제 원래 간청하다죠 자 간청을 했다 그들의 사랑하는 아들 에드워드에게 뭐 하라고 To take their place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이 저 동화는요 제가 물론 이 저 동화는 좀 극단적인 에 막투윈의 그 글입니다마는 그러나 하여튼 뭔가 또 이 막투윈이 이런 글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좀 역설적인 글을 이렇게 해외학적 풍자적인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